오렌지를 겉부분 하얀것 없이 깠습니다 오렌지를 바늘을 잘라주세요 오렌지를 좀 크다 싶으시면 가운데 한번씩 잘라주세요 양념토마토 반으로 잘라주세요 레몬즙 반으로 쭉 짜시면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나올거에요 오렌지 하나는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즙을 쓸거에요 소금 티스푼으로 반만 넣을게요 설탕 한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먼저 잘 녹여주세요 여기에 오일이나 기름이 들어가면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잘 녹여주세요 식초 한숟가락으로 한숟가락 넣어주세요 레몬즙 올리브유 두 숟가락 올리브유 두 숟가락 잘 섞어주세요 오렌지를 올려주세요 토마토 먹을만큼 올려주세요 샐러드 드레싱 만들어놓은거 있죠? 이게 더 후보죠 올리브유 두 숟가락 핵뼙